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구로디에트력과 신대광역 사이에 있구요 현재 짐이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평수는 건축물대장상에는 한 23평 4평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을 한번 재보면 9m 10에 9m 10에 6m 50 나오네요 따로 싱크대 공간은 여기 따로 있구요 가격은 1000에 100에 부가세 따로 입니다 관리비는 3만원 있다고 하고 주차는 협의를 해야 된대요 확정적으로 줄 수는 없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시만요 자 이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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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